영상 하간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윙제TV 한성욱입니다. 금액같이 살펴볼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죠.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면에서 들어와주면서 1%에서 2%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주산 애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 어느정도 지수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중에 주말간 이제 뭐 smr 관련되셔도 이슈거리가 사실 한가지 조금 나와주긴 했어요. 좀 나와주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smr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내년 원전 예산이 사실 좀 모조리 잘리기는 했죠. 1,890억 정도의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4년도 원전까지 예산이 단독 의견이 됐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복교적으로 나선 정책 집행에 좀 차질이 될 전망이다 라는 키워드의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원전 관련된 이 산업이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내년 총선 이후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총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 그 중 하나가 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어떻게 보면 명실상보 팩트가 맞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아마 그런 키워드 정책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책주. 국가적인 지원 산업이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냉정하게 딱 봤었을 때는 바닥은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양봉을 보여준 것도 프로그램은 30만 주 정도 들어와줬고 기간들의 매수 유입도 소량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영상 하간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앞구간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떨어지는 구간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이 가파른 구간에서 들어와준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시켜주고 올라가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3,000원을 돌파해주고 12,450원까지 떨어졌는데. 가파르게 떨어지고 난 뒤에 반등도 세게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기어가줘요. 최근에 들어서는 한 달 정도에 이제 하락구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16,000원 이상 회복을 해주냐가 중요하고 16,000원 구간을 회복을 해주고 나서는 추세 돌림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점이 낮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세게 돌파를 해주고 앞구간에서 나와줬었던 것처럼 이슈를 기반으로 한번 20% 이상 상승을 해줘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아주고 앞구간처럼 이렇게 윗구간을 도전을 해주는 이런 계단식 상승의 차트를 기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종목계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컸죠. 이러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저평가라는 키워드와 함께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한번 좀 천천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투사애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심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반등도 나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계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벌써 과거에도 여러 번 다 노출이 되었었고요. 그거 가지고 뭔가 갖다 붙다 이거 좋다 안 좋다 이거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빠져서 같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수혜를 더 받아주고 싶은데 투사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의 키워드로만 움직여주기에는 이제는 조금 지루하긴 하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주가 밸류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기 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나가면서 올라가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 이끌어 내줘야 되는 거죠. 투사애너빌리티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자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요즘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런 시장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방치하시지 마시고 꼭 저희 허민지TV 무료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오늘도 무료체험에서 두 종목가량 수익청산을 시켜드렸고 실제 VIP에서도 수익청산을 계속해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가까워도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투사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어요. 제가 내일 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